사기하고 강박 한번 봐볼래요? 이거 하고 데려가게요 이 사기강박이 원래 시험에 나온 지가 좀 오래 됐어요 중간에 이렇게 패키지로 해가지고 조금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27행가가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이 문제가 이 사기강박은 유법행인데 한 단어로 지금 묶어놓은 거거든요 사기하고 강박하고 나올 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안 해요 일치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형태거든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형태인데 이건 의사결정자유가 침해가 된 거예요 의사결정자유가 침해가 되다 보니까 이걸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좀 조심을 해야 될 건 사기하고 강박이 될 때 여기는 손해, 이 발생은 불문이에요 손해가 발생이 되어야 됩니까? 손해가 발생이 안 돼도 됩니까? 손해 발생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사기와 강박에 의한 건데 그림을 잠깐 그리면 이런 형태거든요 갑이 이렇게 토지가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의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갑에게 사기를 쳐요 사기를 사기를 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 사기가 기망행위가 돼요 기망행위 그럼 의리라는 사람이 기망을 한다고 하는 게 사기거든요 이 사기는 그릇된 관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이걸 그릇된 관념을 심어준다 이걸 기망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릇된 관념을 심어주는 거고 이에 따라 누구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착오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에 그러고 나서 의사를 표시한다라고 하는데 이 의사 표시를 매매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매매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트리겠다는 의뢰의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고의라는 건 일부러 그런 의미인 거고 그다음에 착오에 빠져서 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고의성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럼 사기나 강박은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고의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갑이라는 사람이 투지가 있는데 이렇게 의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강박을 했어요 강박을 했다는 건 폭행협박을 한 거죠 폭행협박을 그래서 이렇게 폭행을 하고 협박을 했는데 이걸 누가 한 거죠? 의리한 거예요 이렇게 의리 그러면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포심이다 그렇죠? 공포심에 빠질 거고 그에 따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를 표시해요 이게 매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리라는 사람이 당신 땅을 싸게 안 팔면 내가 뭔가 해꼬지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가족적인, 심적인 거, 경제적인 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갑의 공포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의뢰 이렇게 고의가 있어야 되죠 폭행협박 해가지고 갑을 공포심에 빠뜨리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공포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결국 사기나 강박은 고의성을 전제로 하는 거지 과실에 의한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아무 쌀떡이 없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사기라는 것은 표의자가 타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망행위 동그라미 치면 되고 이게 차고에 빠트린다라는 말 보이잖아요 차고에 빠졌어요 차고에 빠지고 그 상태로 행한 의사표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차고를 하나 동그라미 쳐봐요 그럼 차고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기망행위는 사기잖아요 그럼 사기로 지수할 수 있느냐? 차고도 걸렸죠 그럼 차고로도 지수할 수 있느냐? 그게 경합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경합관계가 그 다음에 강박은 강박행위 동그라미고요 공포심 동그라미거든요 그럼 기망은 사기를 의미하는 거고 강박은 폭행협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사이에 나름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얘들은 무조건 이렇게 자귀라는 거 있죠 움직이는 거 자귀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이 부자기 부자기나 또는 침묵에 의해서도 이게 사기가 되거나 그 다음에 강박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변에 공동묘지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고지하지 않았어요 고지하지 않았다는 건 부자기 움직이지 않았다 침묵을 지켰다 이런 것도 하나의 사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는 반드시 둘 다 고의를 전제로 깔아요 여기는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의에 대해서만 되지 과실에 의해서는 사기 강박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이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는 어떤 수인한도를 넘어야 돼요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건 이건 위법행위다 위법해야 된다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항상 제가 농담삼아 CF에 나와서 배우들이 화장품 같은 걸 바르면서 하얘져요, 뽀송뽀송해져요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사가지고 바르면 항상 그 상태지 뽀송뽀송해지지는 않아요 아니면 우리가 중개사를 준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에듀일도 가보고 방문각도 가보고 여기 메가랜드도 가보고 그러잖아요, 해커스 가보고 그럼 거의 대분들이 뭐라고 그래 전국 합격률 1이라고 다 선전을 해요 그거 사기거든요 그런데 그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 정도 광고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한계성을 넘어야지 위법으로 판단하고 그 위법성에 따라서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위법성이라는 게 이해 돼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생선 같은 거 재래시장에 동태 눈깔이 동태 눈깔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선을 파는 아줌마는 싱싱하다는 거야 갓 잡았다는 거야 이게 갓 잡았는데 어떻게 얼려 있겠냐고 얘가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위법성이 넘지 않는다는 거지 넘어야지 그게 사기가 되고 기망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사기나 강박은 같은 조문에 표현되어 있어요 110조에다가 이게 110조에다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넘겨볼게 제가 사기 강박의 효과가 쭉 나오는데 밑에다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건 나중에 가보면 가장 중요한 놈이 이놈하고 이놈이긴 해요 여기서는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따 뒤에 나오니까 여기 강행법규라는 거 보이신가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차고 있잖아요 차고는 이무규정이죠 이무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을 해가지고 취소권 배제특약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기 강박은 강행규정이라 당사자가 약속을 해서 취소권 배제특약을 못합니다 알겠죠? 취소할 건지 말 건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인 것이지 둘이 합의해가지고 우리 취소권 행사하지 말자 그런 약정은 할 수가 없어요 단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1억짜리 땅을 내가 사기당해가지고 7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아니 매수를 했는데 매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땅값이 7천이 아니라 지금은 5천밖에 안 가는 거야 그럼 되려 내가 사기를 당해서 땅을 판 게 전화위복이잖아요 그럼 굳이 그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렇죠? 사기당한 게 좋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무조건 취소가 되는 건 아니고 할 건지 말 건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요 자, 뒤로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의 요건을 갖다 놓는데요 이건 뭐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요거 요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의가 있어야 된다 과실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사기 강박은 과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다룰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 사기죄가 있잖아 사기 사기죄 같은 것들은요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있는 거지 과실에 의한 사기죄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실수로 사기친다? 힘들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건 체크해 주세요 요거 기망행위 동그라미 그릇된 관념은 요건 물어봤어요 기망행위 그릇된 관념은 우리 시험에서 물어봤거든요 요건 좀 체크를 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요 요거 빨간색 표시해 주세요 이건요 부자기도 되고 침묵도 되는데 여기서 27회 때가 마지막 시험에 나왔을 때 요 아파트 요 아파트는 읽을 수 있죠? 요거 아파트 분양 광고할 때에 요 공동묘지라는 거 있잖아요 공동묘지 공동묘지 보이신가요? 아파트를 누가 만든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만든 거예요 아파트는 영문을 쓰지만 이게 우리가 만든 땅덩어리 땅이 좁잖아요 대한민국 땅은 60%가 쓸모없는 땅이에요 산악지대기 때문에 40%를 가지고 집을 짓다 보니까 고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먼저 있었던 거 아닌가? 미국은 빌라 형태예요 빌라 4층짜리 5층짜리 빌라인 것이지 우리가 만든 아파트 4층 이상 있잖아요 4층 이상의 아파트인가? 5층 이상? 그 형태를 미국은 만들지는 않았다고 우리가 만들어내기 시작했지 이걸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럼 고지해 줘야 돼? 안 해 줘야 돼? 해 줘야죠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여름이더라도 싸늘해요 괜찮습니까? 물어봐야 된다고 뭐 괜찮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건 사기도 아니다 사기예요 그래서 사기니까 이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아니면 취소가 안 되더라도 선배청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취소가 안 하고 선배청 할 수 있거든 왜? 살다 보니까 괜찮더라고 옆에가 공동묘지 있다 하더라도 도둑놈도 안 오고 그래서 살만하니까 그냥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 분양회사에다가 손해배상이 들어갈 수 있다고 왜 고지 안 했냐고 여러분들 싱크대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광고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광고지에 광고지에 한샘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한심이요 그런 걸 수 있잖아요 욕실용품 같은 거 원래는 뭐야? 백곰이잖아 대림 백곰을 해준다고 그랬거든 가서 보니까 흑곰이야 그럼 뭐요? 그게 살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지 약속 위반이니까 채무불리행 같은 거 가능해요 이런 거 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여기서 하나 지어 여기서 조심할 거 여기가 혹시 상가를 분양할 때 수익률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익률을 높게 책정하는 거 아세요? 수익률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이건 사기예요? 아니에요 이건 사기가 될 수 없다는 거야 판례가 뭘로 보냐면 상가를 분양할 때 우리 상가를 분양받으면 수익률이 6%예요 7% 정도 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청약의 요인이다 이렇게 판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래시장에 가면 바구니에다가 상추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팔잖아요 그때 가격을 안 붙이고 할머니가 탁자 밑에서 자판 밑에서 스프레이를 꺼내가지고 손님 안 지나면 얼른 뿌리고 뒤집잖아 싱싱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게 청약의 요인이라는 거야 나한테 청약을 해오도록 꼬시는 거 이 상가의 수익률을 부풀이는 것은 청약의 요인의 행동인 것이기 때문에 청약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기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가 달라요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체크해 줄 것 같아 교환 계약에서 뭐라고 시가 보인가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해요 시가는 차고다 아니다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야 이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야 시가 가격 시가가 다른 말로 가격이에요 얼마 주고 샀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방 같은 거 예를 들면 명품 가방 샀다고 합시다 명품 가방 있나 그런 게 470만 원짜리 하나 샀어 470을 주고 그럼 친구가 물어보겠지 야 가방 예쁘다 얼마 줬어? 그럼 얼마라고 그래? 얼마라고 하냐고 50만 원이라고 해요? 아니 470만 원 주고 샀다니까 그럼 얼마라고 해? 한 500만 원 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게 사기냐고 아니라는 거지 옷 예쁘다 그러면 4만 7천 원 줬는데 얼마라고 해? 5만 원 줬다고 하잖아요 가격을 약간 부풀리잖아 이번 명절 때 시골 내려가면 그럴 거 아니야 야 땅가 많이 떨어지고 집값 많이 올랐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집 얼마나 가? 그러잖아 그럼 보통 5억 7천 가는데 한 6억 좀 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거 사기요? 다 사기요 그러면 시골을 약간 과장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기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는 자 강박 고의절 그 다음에 상대방의 공포심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미리 정리해 볼게요 밑에 빈공란이 있을 건데 여기에다가 여기서 쓰면 좋은데 여기 밑에다가 전 여기다 쓸게요 그냥 여러분들 밑에 쓰고 밑에다가 뭐 쓰냐면 이거예요 지금 강박이거든요 강박 또는 이걸 강제라 그래요 그럼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가 뭐냐면 의사결정 자유가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당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취소 사유예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결정 자유가 이게 뭐예요 완전히 이거 박탈당했다 완전히 박탈당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박탈 아니면 극심 이게 나오면 얘는 뭐가 되냐면 무효사유예요 이건 무효사유 그러면 강박이란 개념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하나가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당하면 취소 사유가 되는 거고 완전히 박탈 극심 그러면 얘는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야 취소가 안 되더라도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요 글자를 잘 살펴야 돼요 강박은 두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를 들 때 극단적인 예를 들지만 충격받지 말라고요 보통 학생들은 댓글을 달 때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댓글을 달거든요 그건 나쁜 습관이야 엄청 나쁜 거예요 정황이라는 게 있는데 살인죄를 범하더라도 정황진 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런데 이 댓글이란 놈은 정황진 거를 인정을 안 해요 딱 그 부분만 잘라서 이야기를 하거든 그 쇼시라고 한가 뭐라고 짭게 지금 영상 올라가는 거 유튜브에 쇼라고 한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짭게 짭게 몇 초씩 올라가는 거 그런 형태라고 그건 나쁜 거야 그게 돈 벌어 먹을 아니 자오지간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길거리 지나갈 때 중학생 자리가 와서 돈 달라는 거야 지금 강박을 하면서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유도선수였다고 그럼 얘를 엎어봐라 주어봐라 그런 생각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제한이에요 생각의 여유가 있는 게 그건 취소사유라는 거지 그런데 강간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강간 사건은 피해자는요 의사 결정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라고 그건 완전히 박탈당한 거야 의사 무능력자 그 행위는 무효란 말이에요 그 차이를 느껴보라는 거야 그 차이를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강박은 그 당하는 사람이 생각에 여유가 있다고 할 건지 말 건지 줄 건지 말 건지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극심이 완전히 박탈한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는 거라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얘는 취소 무효사유 건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고소는 체크해 주세요 이제 고소고발 고소고발은 원칙은 적법행위예요 이건 강박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이걸 그런데 만약에 유명 연예인들 그냥 쉽게 원래 비통착사강은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법은 그런데 공무원이 뇌물을 먹었다고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 그런데 그걸 목격했어 내가 전화를 했어 당신 뇌물 먹었죠 뇌물 먹었으니까 나 고소고발 할 거야 그럼 그 공무원은 공포에 휩싸이겠죠 일자리를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소고발은 강박이 아니라는 거야 정당한 형사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소고발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100만 원만 더 그러면 그건 강박이 돼요 강박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 수단으로 이용했다면 이건 강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 부정한 이익이 그 다음에 완전히 박탈 그 다음 이건 뭐예요 무효 아까 강박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조심하세요 이것도 반사의 질서다 아니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고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 표시 이렇게 정리하면 되네요 이게 짤막하게 되어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을 여러분 보는 게 좋습니다 1, 2월달은 동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우리는 션보로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션보로 간다는 걸 무슨 말이냐 내가 횟집을 갈 때 일본말 써도 되나 덴뿌라 같은 거 나와 스키다시라고 하는 거 달걀찜 정으리인가 꽁친가 튀겨서 나오잖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냅다 주워먹다 보면 메인 해 나오면 못 먹어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셈장에 갈 때 셈 문제 풀러 가는 거야 그럼 지금 이게 많은 기간이 아니야 10월 28일 셈을 보면 엄청 짧다고요 그 기간 내 24개 이상을 맞춰야 되는 실력을 갖춰야 돼 그게 6과목을 5과목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변두리 주워먹다 보면 이 법성이 뭐지 그 생각하고 있으면 셈도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이거 쳐다보고 고민하다 보면 셈에 나오는 메인을 못 먹는다고 그럼 그런 일은 나중에 가서 5월달 넘어가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쌍팔 쌍팔 뭘 갈친 거야 이렇게 된다고 농담 같죠 지금 1, 2월달 들어갈 때는 화려한 걸 좋아해 학생들은 화려한 거 기억에 남는 걸 근데 기억에 남질 않아 왜? 셈에 나오는 건 어렵거든 어렵다고 농담이 아니라 지금 이게 기출문제라고 이게 지금 이게 기출문제거든요 이게 짝냐고 사기강박이 지문이 이게 이게 작아요 지문이 셈장에서 보면 자 여기 보면 아파트 보여 아파트 보여 난 안 보여 얘는 사기거든 분양 상가 이건 사기 아니야 근데 끝으로 기망에 해당된다 얘가 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셈에 나오는 거 포커스를 잡는 거라고 근데 이걸 내가 외우라고 하진 않아 이해를 시켜놓고 지금 외우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변두리를 먹다 보면 메인을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가서 동영상을 복습할 때 동영상을 여러분 보시라고 두 번 세 번 그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이익이라고 이게 아니 셈에 붙어서 나가야지 내가 우빅 지르고 그런 거 아니야 알겠죠? 오해하지 말고 뭐 우빅 지르고 내가 보면 괴풀이 우빅 지러 이게 강박은 뭐 강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의사결정 능력이 아주 충만해 의사결정 내가 제한을 주진 않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집사람도 항상 동영상을 가끔 봐요 제 걸 그럼 당신은 왜 이렇게 수업생들한테 공부해라고 하냐고 그래 냅더라 나 이거 한 살 먹은 사람도 아닌데 자기들이 알아서 먹겠지 하겠지 그러면서 세탁기 세탁소 아니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공부를 안 해요 느긋해지거든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해 아무도 없지 개나 있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나면 하나 끓여 먹고 그냥 쇼파에 앉아서 원다고 그랬어요 TV 켠다고 그 순간 잔다 꼬박꼬박 언제까지 애들 올 때까지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간식 챙겨주고 조금 전에 저녁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6시 된다고 그냥 가버린다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 4시간 수업할 때 시험장에 집에 가서는 4시간 복습하지 마요 딱 2시간 만에 1시간 반 2시간만 쓱 읽으라고 스킵하듯이 준비하다고 강조한 거 탁탁 포인트 찍어가면서 안 되면 뒤에 있는 문장이 있잖아 기출문제 뒤에 문장 그 문장이라도 읽으라고 포인트를 찾으면서 아니면 아까 풀었던 기출문제 있죠? 그거라도 푸세요 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10월 28일 날 영광돼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면 합격한다고 거의 이 학원이 거의 한 80%로 합격해서 나가잖아요 다 합격시켜버리니까 문제가 생겨 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자 이해 되죠 이거?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이제 보면 삼자사기 보면 여기 있죠 두 개 여기 보면 상대방이 사기강박한 거죠 여긴 삼자가 사기강박한 거죠 그럼 제가 아까 이 의사표시에서 별 다섯 개를 통정하고 차고만 했어요 아세요? 차고 별 다섯 개예요 근데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사기강박은 별 다섯 개가 안 돼요 근데 사기강박이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절대 나와야 될 지문이 예예요 그래서 삼자사기강박은 그 자체만 별 다섯 개예요 왜 그러냐면 사기강박이 시험에 나올 이익은 좀 떨어지는데 시험에 나오면 100% 들어가요 100% 들어가는 애예요 자 다시 와봐 여기도 해볼게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자 을이 있어 애한테 사기나 강박을 쳤어 당신 집 사기 안 팔면 묻어분다 그랬어 그럼 사기를 친 사람이 누구야? 을 시속권자가 누구야? 간만 되나? 내 표정 보고 아니 눈발 눈 보고 갑을 고르면 안 된다고 간만 치속권자인가? 간만 치속권자야 사기친 놈이 왜 치속권을 가져? 치속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무효는 누구나 주장해 무효는 누구나 주장하는데 치속권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 사람만 치속권 행사하라고 대부분이 당한 사람이야 당한 자 그러면 얘는 갑은 이 매매계약을 사기강박을 당해서 한 매매계약을 첨장에 가면 뭐라고 그래? 언제나 치수할 수 있냐고 물어봐 된다 안 된다 뭐 안 되기 치수 가능이라고 써졌구만 언제나 눈만 크게 뜨면 되는데 가능 언제나 뭐라고 해? 치수할 수 있다 시험 안 내 그래서 그래서 안 된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얘는 문제를 내지 않는다고 문제는 이거요 3자 사기 원래 모든 법률 행위는 두 사람과의 관계야 그렇죠? 계약을 했다 어떻게 어떻게 된다 그런데 여기는 세 사람이 나와 세 사람이 나오는 게 몇 개 있어 이 3자 사기강박 지금 바로 배울 것은 대리 제도 본인 대리인 상대방 그다음에 3자를 위한 계약 저기 뒤에 가면 3자를 위한 계약이 있다고 그다음에 또 명의신탁에서 3자가 나와요 이렇게 그런 형태가 있긴 한데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아니, 토지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이 병이 나올 때도 있고 A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A가 알파벳 A 하기에 정이라는 사람을 J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다 무를 쓰기가 힘들어 이걸 읽을 줄 몰라 이게 무진데 갑을, 병, 정, 무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길 바라거든 항상 한자를 요즘 공부 안 하니까 이게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사기치고 강박을 친 거야 당신 땅 있잖아 너 을한테 싸게 안 팔면 묻어본다 그랬다고 응?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공포에 휩살려서 계약을 한 거야 매매 계약을 이게 1억짜리인데 5천에 계약을 했다고 여러분들 의뢰 입장이면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산다고? 이 상황에는 사야 돼 샀어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어? 1억짜리를 5천에 사다고 그러면 얘가 치소권자가 누구요? 치소권자가 간만데 을도대 변명은 병은 안 될 것 같아 친놈이니까 간만데 을도대 간만데 당한 놈만 된다니까 얘는 안 당했잖아 그렇게 액센트를 두면 나중에 안 잊어먹더라고 얘가 치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얘가 만약에 치소를 해버리면 얘는 좋지 그런데 얘는 은행에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샀잖아 그럼 원금은 갚은다 하더라도 상환이자 같은 게 문제가 돼 그렇지 않겠나? 그럼 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얘는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얘가 사기쳤어 얘를 얘가 얘를 불법을 했냐고 뭔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러니까 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얘만 붕 떠버린다고 그래서 얘를 보호할 필요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3자가 사기치고 강박을 했을 때는 네 가지 패턴이 나와 1번 이때 상대방이 누구예요? 상대방을 상대방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사기강박 쳐가지고 내가 그 지당을 싸게 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때 갑은 뭐 할 수 있다? 시소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뒤집어 보면 을이라는 사람 상대방이 뭐이면 선의이고 플러스 무과실이야 병이 사기강박했다는 걸 전혀 몰라 전혀 모른다고 그럼 전혀 모를 때는 어떻게 해? 갑은 시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을은 그냥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그런데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이죠 그리고 갑은 소위를 받죠 1억째를 5천에 팔았으니까 그럼 누구를 족치겠어? 오케이 갑은 누구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손배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때 지문이 이거예요 갑과 을간의 계약이 계약이 취소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취소되지 않더라도 안트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이걸로 손배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계약이 취소가 되어야 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취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기 강박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상당히 잘 내요 갑과 을간의 계약이 취소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X가 된다고 자, 세 번째요 얘가 이 병이 대리인이야 대리인이 이렇게 사기친 거라고 그랬더니 물어보고 싶어 누구의 대리인이야? 을의 대리인이야? 갑의 대리인이야? 그랬더니 예전에 거의 대분들이 갑의 대리인이라는 거야 환장을 노르셔 대리인은 월급을 갑한테 받는데 갑을 사기쳐가지고 이게 말이 되겠냐고 그럼 누구의 대리인이라는 거야? 을의 대리인이야 오른팔, 왼팔 알아들어요? 얘가 사기 강박 쳐서 우리 본인한테 싸게 안 팔면 너 묻어불어? 그런데 을은 이걸 몰라, 본인은 본인은 모른다 하더라도 한 몸뚱아리죠 한 몸뚱아리니까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혹시 병이 의뢰 대리인이란 말이죠 보이신가요? 의뢰 대리인일 때는 이건 삼자 사기가 아니야 삼자 사기 강박이 아니야 그래서 갑은 언제나 뭐라고 그래?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 사기 강박이거든 대리인은 대리가 나오면 정말 땡큐해요 아, 나 이걸 왜 틀린지 이해가 안 돼 처음에 나오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진짜 이거 보면 보신지 있나 모르겠네, 이 문제가 가볼게요 여기 봐봐 대리가 나왔죠? 얼마 편해 아, 진짜? 제목도 줘 뭘 물어보는지 사기 강박 사기 대리인 나왔죠?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 중간에 중간에 뭐가 나올 것 같아? 옆 쳐봐요, 쳐봐 중간에 뭐가 나올까? 본인이 몰랐다고 나와 본인 보이죠? 본인이 선이요 그럼 대리인이 사기했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본인은 모른다는 거야, 얘는 얘는 사기 강박했고 얘는 모른다고 그래야 현혹되지 그래야 낚이지 그래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왜? 대리가 무조건 나오면 얘는 취소야 대리가 적극 가담했어 적극 가담, 이중매매 적극 가담 본인이 몰라 그래도 무효야 대리인이 통정했어 통정 본인이 몰라 그래도 통정 무효야 대리인이 사기 강박했다고 본인이 모른다고 그래도 취소야 그래도 취소야 이걸 못 먹으면 어떻게 하라고 뭘 갖고 답을 찾느냐고 자, 밑으로 간다 밑으로 가고 있어 미안해요 다시 와보면 자, 어디 갔어? 여기 자, 그 다음에 다시 와봐 지금 대리까지 끝났죠 그럼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이거 봐봐 여기가 사장님 사장님 여기가 누구냐면 여기가 고용자 고용자 여긴 피용자 피용자가 어감이 잘 안 맞나 봐요 지배인, 피지배인 지배인, 피지배인이 돼요? 사장님 여긴 뭐야? 피용자 여기 직원 사장님, 직원 직원은 대리인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직원이 사장님한테 과잉 충성 당신 우리 사장님한테 싸게 안 팔면 묻어 공포에 계약했지 그럼 과연 이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지 그럼 삼자 사기가 적용돼서 상할 수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도록 했어 그래서 여기 네 번째는 이거 나와 병이 의뢰 피용자일 때는 이건 삼자 사기야 사기 강박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 상 알 수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이걸 안 써도 돼 다 있어 프린트 돼 있다고 제가 이 말 이해해요? 이제 확인만 해보게 여기 봐봐 이게 별 다섯 개의 삼자 사기 강박 상대방이 동그라미죠 삼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뭐해? 취소가 돼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상대방이 뭐야? 선이 무과실이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보이신가요? 가장 빨간색 ㄷ번 그 다음에 ㄹ번 ㄷ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계약을 취소할 필요 없어요 취소하지 않더라도 사기 강박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 법이기 때문에 대리인 나오죠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 나오면 본인의 선악을 따져야 안 따져요? 불문에 안 따지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미의원의 피용자 보이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상할 수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금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공법행위나 아까 소송행위는 비통착사강이 모두 적용되지 않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 뭐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합관계를 한번 봐봐요 경합 그러니까 아까 항상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아까 차고 있잖아요 차고 차고는 위법인가요 아닌가요? 선배가 들어오면 돼 안 돼 근데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선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다 경합관계 보시면 경합은 다 경합이 돼요 따지지 마 앞으로는 경합이거든요 예전에는 이것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은 사기와 차고 경합 차고와 담보책임 경합 사기와 담보책임 경합 다 경합이에요 그러니까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보험에서 실비를 들어야 안 돼 실비 실손손해금이라고 한가 그걸 줄여가지고 실비 그러나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삼성에도 실비가 들었고 또 뭐가 있냐 보험회사가 동양에도 실비가 들었고 여러 군데 실비가 들었어 근데 내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실비가 100만원 나온 거야 그럼 삼성으로부터 60만원 받았어 그럼 동양으로부터 얼마 받는 거야 40을 받는 거야 중복보장이 안 되거든요 이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취소가 됐어요 취소 취소의 효과가 뭐죠? 취소의 효과가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사기강박은 불법행위잖아 그럼 불법행위로 뭐가 들어와? 손해배상이 들어와 그러면 이 부당이득하고 이 손해배상은 성질이 같아 그래서 이걸 중첩적으로 보장 못해 이중적으로 이중보장이 안 된다고 이중배상이라고 하죠 배상 안 돼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받거나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 중복보장이 안 된다고 제 말 알아듣나요? 이거하고 이 부당은 중첩이 안 된다고 이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이거 하나만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은 아닌데 혹시 혹시 기존에 한두 번 나왔던 시험이라 체크를 하는데 자 밑에 한번 봐봐요 지문 이 지문이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치소한 자 부당이득 어디가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보이죠? 동그라미 불법행위 손해배상 보이죠? 그럼 얘들은 뭘로 가야 돼? 선택이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다 줄치면 안 돼요 자 시가 보인가요 이번에? 그럼 시가가 지문이 엄청 길잖아요 시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차고다 아니다 사기다 아니다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시가는 차기가 사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자 3번 3번은 아직 내가 안 했으니까 빼볼게요 여긴 연대보증 소리만 동그라미 쳐놔요 연대보증 여기 연대보증으로 취소할 수 있다 차고 이것까지만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강박의 정도 동그라미 극심 동그라미 완전히 박탈 보인가요? 그러면 극심 완전히 박탈되면 얘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로 가야 돼요 당연 무효 그 다음에 5번에 고소고발 동그라미 부정한 이익 동그라미 밑에 뭐를 써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고소고발 강박 행위가 됩니다 강박으로 취소가 가능하죠 이렇게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사례는 놔두시면 될 것 같고 지문 봐봐요 문제 16번인가요? 16번 문제 와보세요 사기 강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거든요 자 찾았죠? 항상 틀린 거 오른 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거 현장에서 틀린 건지 오른 건지 잘못 찾아가지고 답이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1년 더 공부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자 여기 보면 소송 행위는 공법 행위잖아 그러면 소송 행위 빼고 그 자리에 공법 행위가 들어갔어 그럼 비통 착사각은 적용돼 안 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통 착사각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대리네 또 나왔어 봐봐 대리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래야 되지 여기 분명히 끝터리에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들어온다고 선의이면 이게 무슨 본인이 모르면 이 말과 같은 거잖아 그럼 본인이 모르면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대리네 사기 강박은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따지지 않는다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자 완전히 박탈 눈에 팍 보이네 그럼 뭐요? 뭐요? 그렇죠? 자 4번이 어디 못 보여 크게 봐 크게 시가 보이죠? 그럼 기망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뭐 이렇게 보이겠지 3번 어디 봐요? 3번 여기 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불법행위가 뭐야 다른 말로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은 거지 그래서 매매기약이 취소가 안 되더라도 사기 강박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위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예요 정답은 2번이죠 자 17번 사기 강박에 관한 설명 중 뭡니까? 옳은 것은 아니 틀린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파트 그 다음에 공동묘지 고지하지 않았죠? 사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기망행위가 사기가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기망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또는 취소를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상가 아까 상가 분양 수익률 그렇죠? 이건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된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아 이 문 긴장이 한눈에 보인다는 건 대단한 거야 이게 근데 학생들 문제 풀 때 1번 읽는다 줄쳐가면서 이렇게 읽는 사람들 처음에 보면 이렇게 서랗더라니까 동영 볼 때에 응 이렇게 감상해 응 하고 또 이렇게 응 응 하다가 응 자 이렇게 응 응 하다가 응 다 줄친다니까 이렇게 일일이 그리고 끝에 다 읽었는데 답이 안 보였나 봐 다시 올라간다? 아니 환장을 노르셔요 그거 그걸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걸 어떻게 읽냐고 그걸 참 깝깝해 학교 가기 힘들어 운이 좋아야 돼 그런 분들은 이게요 두 과목이잖아 그럼 80문제라고 80문제 곱하기 5개 그럼 뭐예요? 400개 지문이에요 학교로 민법을 이렇게 읽어둬서 언제 풀냐고 이 100분 안에 이게 답도 옮겨야 되는데 대리인 보이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나 편해 참 삼자사기 했네? 그렇죠? 그럼 뭐예요? 삼자사기는 상할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보이나? 줄 쳐도 보인다 다시 쳐봐요 이렇게 지우면 삼자사기잖아요 그럼 상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삼자사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리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돼요 여기 본인이 뭐예요? 선이 이더라도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선인데 뭐 알아? 몰랐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 쳤죠? 근데 본인이 몰랐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 같은 문장들이 그래서 문장을 읽으려면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봐라 기출 문제를 근데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보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 보지 말고 그렇죠? 한 문제라도 제대로 보시면 다른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습관이 돼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복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답을 찾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 지금 뭐 문제 풀어요 아직 5월달 가면 죽으라 많이 푸는데 자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또 사기 강박 또 있나 문제가? 17번 18번 없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의사표시회력은 제가 3월달에 할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청약과 승낙까지 갔다 오면 이게 보이거든요 자동으로 그래서 안 해도 되고 좀 쉬었다 오면 대리 일반 있죠? 여기를 볼게요 대리 일반 갔다 오세요 이제 이제 이제